저희는 발표 중간에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앞으로 잘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니가 사장이야? 나가 일방 빨리 해. 네. 10시 때 2시간씩 더 일하고 있다. 4천도 안 된 월급. 벌써 3달째 밀렸으니 학원비랑 값이 어떻게 하니? 현재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들은 정말 심각하게 노동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 지불,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청소년고용사업장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2006년에는 64.8%, 2007년에는 68.7%, 2008년에는 73%, 그리고 2009년에는 84%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의 수가 꾸준히 올라 2010년 현재 77%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위 그래프에서 보면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을 간략하게 요약한 리플릿을 사업주들에게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위반 사업장의 수가 73%로 오히려 상승한 것을 보면 사업주들이 법을 모르고 있기라기보다는 잘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 노동인권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무려 70%가 넘는 학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셋째, 이에 대해 안일한 정부의 태도입니다. 과거에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을 조사해보니 청소년 워크넷 등 대부분의 정책이 표류하고 있거나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하기만 한 사람들의 방관 또한 문제의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흔히 청소년은 장차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들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이렇듯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태어나 처음 해본 노동이 상처뿐인 경험으로 남는다면 대한민국의 사회는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이 드러난 이 시점 적절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할까요? 먼저 저희는 연소근로자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태를 보완하고자 기존 고용노동부 정책들과 올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토대로 정당한 노동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노동부에서는 리플립 배포, 근로조건 점검, 그리고 청소년이 알아야 하는 아르바이트 10개명 등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립 배포 보시겠습니다. 리플립 배포는 단 시간 안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방품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제대로 어필하지 못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다음 근로조건 점검 보시겠습니다. 현재 근로조건 점검은 매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활동이 급증하는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지방관서장은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일로부터 10일 전에 해당 사업장의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점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는 수박 겉핥기식의 실태조사가 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 10개명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하는 아르바이트 10개명은 매우 알기 쉽게 제작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의 노동권익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어필함으로써 대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세 가지 대안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사업장 개업 시 고용주 의무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주일 혹은 열흘간 교육을 받고 이를 확실하게 숙지시킨 후 시험을 보거나 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개업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법을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난 후에는 처벌을 할 때도 보다 확실한 근거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 게 있었나요? 하는 식의 발뺌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근로조건 점검을 불시에 실시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근로감독관 진무의정 제17조로는 위반 사업장을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수정하여 앞으로는 고용주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편지와 같이 단순한 시정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림으로써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청소년 근로교육을 편성하는 방안도 좋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소수의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동시에 교사들에게도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들부 차원에서 청소년 노동권익을 주제로 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노동권익 신장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런 법이 다 있었네 야 너 초과금하면 그만큼 더 돈 더 말할 수 있어 최저임금도 4,110원에 되는데 야 알바하려면은 니 권리를 제대로 알바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사장님한테 말해봤거든 근데 안주는거 어떡해 아 회사에 이렇게 어린이를 상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진짜 못됐다 그 사람들 법 잘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잠깐만 어 팀 프렌들리? 교육과 처벌 중심의 해결 방안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아 저희는 새로운 공공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팀 프렌들리 정책입니다. 에코 프렌들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팀 프렌들리는 근로 현장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팀 프렌들리 정책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먼저 매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점수를 매긴 후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업장에게는 안전근로인증마크를 부여하며 포상금 또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팀 프렌들리 정책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팀 프렌들리라는 슬로건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팀 프렌들리 정책의 홍보대사를 선정하고 홍보 영상에 배포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홍보대사인 배우 유승호 군이 출연하는 CF를 제작한다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고등학교 문제집에 있는 쉬어가기 코너에 정책을 홍보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에게 직접 우리들의 권익과 프로틴 프렌들리 정책을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팀 프렌들리 정책을 통해서 사업장은 좋은 이미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모범 음식제도를 보면 모범 음식점 마크를 든 음식점들은 위생과 서비스 측면에서 다른 음식점과는 차별화되어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 근로 인증 마크를 부여받은 사업장 또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식을 받아 매장의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안전하고 행복한 근로환경이 조성이 되며 기성세대에게는 자녀세대가 안전하고 건전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안정감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팀 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저희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책 자문 및 홍보 메일을 보냈으며 답변 또한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에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과연 이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어디서 구하냐인데요. 2010년 현재 고용노동부가 원래 지출했던 예산안보다 250억 가량 적게 받아내면서 비용 마련은 점점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들과 상의를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속적인 참여와 교류를 통해 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들어와 사장님 오늘 안으로 일임이 어려울 것 좀 주세요 누가 안 준대? 준다잖아.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조만간 줄 테니까 나가 일이나 해 사장님이 정보하시면 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까요? 뭐라고? 최종인군 민하 초과 시간 방역은 사장님께서 불법행위라는 사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그걸 어떡해? 이제부터 제 권리는 제가 지킵니다. 앞서 제시한 원인 4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가지 실천 계획을 세우고 또 실천 방안에 옮겨보았습니다. 첫째로 사업주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저희는 잠실역과 신천역 그 주변의 편의점, 카페 등의 사업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닌 결과 사업주들로부터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근로권익을 양심선언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저희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7월 16일과 26일, 27일을 걸쳐 저희가 재학 중 영동일 고등학교에서 홍보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가장 많이 학생들이 모이는 매점이나 정문 앞 그런 곳에서 저희는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결과로 많은 저희 학교 학생들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이런 법이 있었구나 이런 근로기준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실제로 아르바이트 하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자신이 받는 대우가 부당한 대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바로잡고자 고용노동부에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1318 알자아자 캠페인 인터뷰 자리에서 단순히 캠페인과 같이 생생내기식의 대처가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올린 탄원 글과 정책공강 사이트에 게시된 인터뷰 기사는 조회수가 각각 200건과 1000건을 넘어가는 등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넷째,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기성세대의 불신을 타파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 알바 10개명을 홍보했습니다. 먼저 온라인에서는 블로그와 트위터 다 마고라 등을 통하여 10개명을 강조하고 청소년 근로 인권 관련 사례를 알렸습니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7월 28일과 8월 22일 각각 신전역과 잠실역 등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고 그곳에서 노동분리플리스 배포했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땀 흘리는 청소년들의 노동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태어나 청해본 노동의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움직임이 비록 나비의 작은 날개치제에 불과할지라도 이 날개치제에서 일어난 바람이 모이고 모여 큰 태풍일 때까지 저희는 지금처럼 끊임없이 참여하고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일태약서 작성하여 이 부모님 허락을 손 체제이게는 철학선배의 시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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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일곱 시간 일주일에 사십 시간 위험한지 절대 안 돼 다쳤다면 고함의 과장미 물이 흘리는 물이 흘리는 하지만 말고 나만 봐 우리도 일어나는 물이 흘리는 흘리는 일이 있자구요 8! 구당대우 구당대우 바다다나 돋우기 바こう 불당대우 보 geworden 없이 일삼아 Billie enthusiastic 什么 송 we can't fly 호 과 ya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